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ACS의 효과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논문들 두 편이랑 자극을 인가하는 컨셉 그리고 가설 이런 게 좀 신박한 그러니까 좀 낯선 연구를 한 편 제가 찾아서 고고 이렇게 해서 세 편 이렇게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7.6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를 정말 짧게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이 TACS의 효과가 좀 일관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원인으로 신경해부학적 그리고 신경생리학적 이런 개인적인 개인들의 다양성 때문이다 라고 제안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직접적인 증거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런 그 개인간 변동성에 대한 원인을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어떤 이 신경해부학적 그리고 신경생리학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라고 이제 알려진 고령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이를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요게 TACS로 유도되는 이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다른 뭐 지표들을 기반으로 TACS로 인한 어떤 이런 행동적인 성능의 예측이 가능한지를 직접 이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다 라고 합니다. 우선 실험은 총 6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60명은 총 3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험은 총 그 연속된 5일 동안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한 달 뒤에 이 팔로우업 실험을 한 건 더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 데이별로 무엇을 했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날에는 이 MRI 데이터를 찍고요. 이 MRI 데이터 같은 경우는 추후 이 일렉트릭 필드 계산이랑 요런 걸 하기 위해서 따로 찍었고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저 그림 카레이스 그림 잠시만요. 네 요 그림에 나오는 이런 패러다임을 진행을 할 때 자동차의 속도 그리고 요 타겟 요런 초록색 표시 제시 시간 요런 것들의 임계값을 기준으로 정하기 위해서 뭐 스레시월드를 정하기 위한 사전 실험을 진행을 했고 데이 2부터 데이 4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이제 자극과 이이지를 인가를 받는 본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고 한 달 뒤 팔로우업 실험에서는 별도의 자극 없이 이 이지만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요 아래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동차를 이제 뭐 뉴로 레이서라고 하는 뭐 이런 패러다임이라고는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 조이스틱으로 자동차를 요 노랑선 아세요. 도로에서 달리도록 해주고 어 이때 중간중간 화면에 이렇게 타겟의 표시가 뜹니다. 이게 뭐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요렇게 뜬다고 하는데 이때 초록색 표시가 뜨면 그때 키프레스를 누르는 요런 작업을 진행을 하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테스크입니다. 해서 이렇게 초록색 타겟은 24개 그리고 논타겟 그러니까 뭐 빨간색이나 노란색 뭐 요런 색깔들은 총 48개가 이제 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24개 48개 합쳐서 이제 72개의 트라이얼이 있는 실험을 총 하루에 16번 진행을 하고 데이 파이브랑 에프터 원 먼스 그러니까 팔로우 업 실험에서는 8건만 따로 진행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세타, THS 그리고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THS 그리고 쉼 조건 이렇게 있는데요. 컨트롤 조건이 이제 1Hz 자극을 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극 몽타주는 F3 F4에 전국을 부착해서 인가를 했고 이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 논문에서 따로 추가를 해줬는데 보통은 이제 인페이즈라고 해서 따로 이제 전국 사이에 위상이 차이가 없는 것을 인가를 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안티페이즈 18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자극이 어떤 이런 멀티태스킹 적인 성능을 보다 좀 더 잘 향상시킬 수 있다는 레퍼런스가 존재해서 이렇게 안티페이즈로 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극 세기는 1mA였고 이제 자극 기간은 이제 24분 이 24분 동안 토탈 24분 동안 인가를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방법은 우선 31개의 전국으로 측정된 네파 데이터에 대해서 밴드패스 필터링을 걸어주고요. 요 타겟이 나오는 시점 기준 마이너스 1초부터 2초 간격으로 에폭을 해준 다음에 어 이 전체 데이터 중에 뭐 투 스탠다드 이상의 뭐 값이 존재하는 채널은 따로 날려 주고 어 플러스 마이너스 500 마이크로 볼트 이상의 값을 가지는 에폭은 제외를 해줬다 라고 합니다. 추가로 이렇게 한번 걸러주고 ICA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어 75 마이크로 볼트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어 쓰레쉬월딩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용어가 에폭에서 트라이얼로 이제 본문에 바뀌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기준인데 그냥 요거만 좀 바뀐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요거는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쓰레쉬월딩 해줬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에서는 제거된 채널에 대해서 그냥 인접한 전국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이제 제거된 채널에 이런 데이터들을 좀 메꿔줬다 라고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ERSP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타겟 프리퀸시는 세타, 알파, 베타에 대해서만 이제 진행을 했다 라고 나오고 어 베이스라인은 이때 이제 마이너스 500부터 마이너스 100ms을 기준으로 해서 ERSP 분석을 진행을 해줬다 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좀 관심있게 본게 이제 프론탈하고 뭐 50피탈 ROI를 따로 구분을 해서 이제 진행을 추후 분석을 좀 수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추려봤다 라고 나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런 기존 선행연구들 중에 어 기본 디폴트 그러니까 사람의 브레인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정 대역의 브레인 오실레이션과 어떤 이 TLCS의 효과 크기 그러니까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 보고를 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런 인디비주얼 세타 프리퀸시 그러니까 멀티태스킹과 능력이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세타 프리퀸시랑 그렇다면 어떤 TLCS의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따로 3에서 8Hz 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디비주얼 세타 프리퀸시를 우선은 디텍트를 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행동적인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일단 첫번째로 짚어들어 넘어가야 될게 롱세타, 쇼트세타, 컨트롤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TLCS 컨디션에서는 쇼트세타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쇼트세타라고 정의를 해보긴 했는데 이 쇼트세타 자극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그냥 이거 쉼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자극 시각 동시에 20초 뒀다가 바로 꺼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게 그냥 쉼 컨디션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깔끔하게 쉼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적인 변화를 봤을 때 뭐 데이 1,2,3,4 뭐 그리고 마지막 날 팔로우까지 쭉 봤을 때 행동적으로 자극 조건과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라고 나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 왜 차이가 없는지 이런 이제 인디비주얼하게 각 값들을 좀 이렇게 쭉 흑불해 봤을 때 이 점들이 각 그 개별 피험자들의 성능 변화 값인데요. 이걸 보고서 이제 개인간 변동성이 커가지고 통대적으로 뭐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이제 위에 있는 그림 A 같은게 뭐냐면은 이제 성능 변화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개별 MRI를 찍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 일렉트릭 필드 THS로 인한 일렉트릭 필드를 이제 뿌린 다음에 성능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쭉 그려보면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셀 이라고 하죠. 이 복셀들과 복셀에 찍히는 일렉트릭 필드의 변화 그리고 행동 변화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복셀들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라고 합니다. 어 요걸 봤을 때 이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이런 자극 그룹군은 롱세타 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그리고 좀 전두엽 대역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이 아래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 앞서 설명드린 이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성능 행동 성능과의 연관성이 있는 복셀들의 수를 카운팅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운팅을 했을 때 기준을 이 상관관계 R 값을 기준으로 쭉 잡아둔 거고요. 어 여기 있는 그냥 uncorrected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코릴레이션 구해가지고 쭉 뿌려봤을 때 어 요런 식으로 뭐 어 0.4 를 기준으로 어 아 네 마이너스 0.8 부터 뭐 8 까지 이게 골고루 뭐 자극 조건에 구분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이런 복셀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여기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점이 오른쪽에 있는 클러스터 코렉티드라는 결과입니다. 어 이 클러스터 코렉티드라는 게 정확히 뭘 해줬냐 라고 하면은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한 결과입니다.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 되게 다수의 반복 학습을 할 때 이런 반복 비교 이런 걸 할 때 어 무작위 입력에 대한 모델 반응을 계산을 하기 위한 별도의 시뮬레이션 적인 이점 계산 기법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일렉트릭 필드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링이 된 요 결과가 조금 더 어 어 정제된 데이터로 갖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요걸 봤을 때 이 세타 자극을 했 에 대해서만 어 조금 더 어 눈에 띄게 많은 복셀들에서 성능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 말은 즉슨 이 세타 TACS를 받았을 때 이 이 일렉트릭 필드 생성되는 일렉트릭 필드와 이 성능의 변화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어 다른 조건들 대비 더 크고 많게 많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번째 결과들 인데요 어 그러면은 이제 요 결과에서는 아까 그 일렉트릭 필드 관련된 언급을 했을 때 좀 전두엽 영역에서 뭔가 좀 더 어 유의미한 복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전두엽 대상으로만 해서 상관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진행된 분석이 요 왼쪽 상단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네 요걸 봤을 때 어 이게 롱세타 대역에서만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 보니까 요 그림을 이제 롱세타 어 컨디 조건에 대해서만 따로 진행이 된 문서이구요 어 요걸 봤을 때 어 자극 3일차 그러니까 데이로 치면 데이포죠 데이포 데이파이브 한달 뒤 이렇게 쭉 봤을 때 모든 이 데이들에서 일렉트릭 필드랑 요 디프라임 그러니까 성능적인 변화 사이에 양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따로 이 그림은 없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분석을 한게 있는데 이 그룹 간 일렉트릭 필드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과연 이 tacs의 요런 뭐 상관관계나 이런게 실제 개인의 어떤 뭐 해부학적인 뭐 차이에 이런 뭐 정기적 일렉트릭 필드에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요걸 확인을 해 봤다고 합니다 다만 어 그룹 간 그러니까 요런 자극 그룹들 간에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도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결국 어 그룹에 상관없이 모든 피험자들이 자극을 맞았을 때 유사한 세기로 유사한 이런 뇌 영역에 어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 그 말은 즉슨 심플하게 이런 특정 조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나 이런 변화가 어 해부학적인 뭔가 변화만으로 나타났다고 하기에는 조금 보기 어려운 어 결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제 두번째로 보실거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어 이게 아까 잠시 인디비젤 세타 프리퀀시에서 말씀드릴 때 언급 드린 것처럼 이런 뇌 기본적인 디펄트 적인 어 오실레이션과 ths의 효과 사이에 좀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를 한 연구들이 있어 가지고 어 연구에서는 어떤 이 인디비젤 세타 프리퀀시랑 그리고 이 성능과의 상관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요걸 봤을 때 신기하게도 이제 롱세타 어 그룹에 대해서만 이런 역 u자 대역에 좀 연관관계가 좀 확인이 되었고 어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이 데이 간 이제 팔로업을 쭉 해서 이 기본 기존의 베이스라인의 이 인디비젤 세타 프리퀀시 대비 이 각 데이에서 이 측정되는 별도의 인디비젤 세타 프리퀀시가 있을 거잖아요 매일매일 찍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텐데 이 세타 프리퀀시 사이에 세타 프리퀀시랑 이제 베이스라인 거랑 그리고 뭐 다른 날 찍은 거랑 이렇게 해서 요 변동성 들을 이제 앱솔루트를 취해 가지고 첫째 날에 뭐 6회를 쪘으면은 뭐 둘째 날에는 뭐 7.5 그러면 이제 1.5 찍히는 거고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과 그리고 성능 간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봤을 때 이 롱세타 그룹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음의 상관계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이런 베이스라인 대비 인디비젤 세타 프리퀀시의 변동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변하면 조금 변할수록 성능이 더 크게 향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좀 앞선 그 뭐 일렉트리 필드 복세 관련된 결과를 봤을 때 어 거기에서도 좀 특이하다고 여기서 또 따로 본문에서 특이하게 좀 강조를 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이 복세 그러니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복세 수가 많은 가장 많은 피험자가 어 이 성능적인 변화도 향상도 가장 컸다라는 것을 좀 따로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상관관계 분석은 요걸로 됐고 어 그러면은 과연 이런 일렉트리 필드랑 뭐 이런 인디비젤 세타 프리퀀시의 변동성들을 기준으로 과연 이 성능적인 행동적인 변화를 좀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예측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리크레이션을 진행을 해봤을 때 롱세타 그룹에 대해서는 데이3 그리고 뭐 데이4 데이4라 가면 아까 설명드린 거 들어가면 뭐 이제 데이4,5 그리고 한 달 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요 데이터들에 대한 그 성능적인 예측이 뭐 한 54% 정도 혹은 54% 정도에서 뭐 한 64%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된다 어 그리고 다른 조건들에서는 이만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능 예측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고 어 그리고 이 논문의 결론은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TACS의 효과에 대한 효과가 개인의 어떤 해부학적 그리고 어떤 신경생리학적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인디비주얼 세타 프리퀸시에 대한 변동성이라든가 어 이런 거에서 좀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이제 뒤에 크리티시즘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데 이게 해부학적인 차이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결과지 않을까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입니다 어 이 논문은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이제 임팩트 팩터 14.7 Q1에 레이팅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논문의 컨셉은 앞서 설명드린 그 인트로 파트랑 매우 좀 유사를 해가지고 어 따로 뭐 디테일한 설명은 조금 빼고 조금 다른 점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 이 논문도 결국은 똑같이 뭐 신경생리학적 뭐 아니면 해부학적 이런게 뭐 TACS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관련 연구는 드물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부학 신경해부학 기반의 뭐 TACS의 전기장을 뭐 시뮬레이션을 하고 에미지 기반의 소스 분석 기반의 이 브랜드 액티비티를 통합을 해서 TACS의 효과와 알파 대역의 어떤 성능적인 변화를 좀 예측을 해보고자 한다 라는게 이 논문의 주요 컨셉이었습니다 네 실험은 총 4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40명의 피험자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이 쭉 진행되었습니다 어 실험 패럿콜 같은 경우에는 레스팅 스테이트 오른쪽 그림과 같이 레스팅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자극 전후에 측정이 되었고요 어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어 실험을 총 이제 두가지 컨셉이라기보다는 두건을 진행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 이 4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 성능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 두번째 실험을 통해 측정을 한 이 19명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모델에 대한 성능을 재검증을 하는 이런 시퀀스를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두번째 실험에 대한 피험자는 총 19명 그리고 이 피험자들은 어 총 최소 4일의 인터벌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해서 이제 두번의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 그룹을 나눠서 한 번씩만 자그린가 받은 걸로 보시면 되고 두번째 실험에서는 한 피험자가 뭐 쉠도 맞아보고 TSS도 맞아보는 어 요런 식으로 실험 설계가 조금 다르되 어쨌든 맥락 자체는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에미지 데이터를 측정을 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 에미지는 이제 측정된 에미지는 이제 밴드 패스 필터링 1에서 40Hz 걸어주고 이제 투 세컨드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에폭을 한 다음에 어 이제 FFT를 적용을 해서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컨시를 찾고 요걸로 자극을 인가했다 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앞에 이 IF 측정 구간에서 이루어진 전철이고 어 그 이후에는 뭐 요 투 세컨드 에폭까지 모두 동일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본 분석에서는 뭐 ICA를 진행을 하고 FFT를 적용을 해서 IAF 플러스 마이너스 2Hz 대역에 대한 이런 주파수 파워를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TAC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TACS 조건, 쉠 조건 요게 두 조건이었고 어 자극 정극의 위치는 OZ, CZ 이렇게 부착을 했고 자극 주파수는 IAF 자극 세기는 1mA 자극은 총 20분 동안 인가되었다 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요 종종 있는 일인데 요 논문에서는 자극을 인가를 함에 있어서 이 피험자가 자극을 받는 20분 동안 어 안 졸고 과연 뭐 좀 딴짓을 하지 않고 그래서 집중을 해서 좀 자극을 좀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극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이 비길런스 테스크 라는 것을 진행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어 이게 정말 심플한 실험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약간 빗금 같은 것들을 어 각도를 조금씩 틀어줍니다 그래서 각도가 바뀔 때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그래서 정말 아 얘가 화면을 보고 있구나 정도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테스크를 진행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선 이 왼쪽에 있는 결과는 정말 심플하게 이런 TACS랑 SHAME 조건 대비 이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뭐 뇌파의 패턴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 요걸 봤을 때 이런 TACS 조건에서 SHAME 조건 대비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뇌영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넓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의 향상이 확인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인디비주얼 값을 이렇게 찍어준 거고 어 요걸로 봤을 때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로 봤을 때에도 SHAME SHAME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이스라인 대비 포스트 SHAME 조건에서의 뭐 이런 주파수 파워의 어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이제 TACS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매우 크게 나타났다 라고 보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TACS 그리고 SHAME 조건이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나타내는 결과인데요 어 우선 요 TACS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 대비 전반적인 뇌영역에서 어 이런 유의미한 IF 플러스 마이너스 ELH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SHAME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네 영역에서 이렇게 음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 증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런 TACS 대비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있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요 3차원으로 표시된 것은 조금 보기가 어려워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로 보시면 편할텐데요 어 각자 뭐냐면 이제 미스매치 라는 게 있는데 이 미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자극 주파수 그리고 베이스라인의 IF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랑 그리고 이제 주파수 파워의 변화량 같은 것을 이제 표로 쭉 그려놓은 거고요 어 그리고 스파셜 코릴레이션이 뭐냐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 파워의 베이스라인에서의 알파 파워의 변화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시뮬레이션 된 TACS의 자기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런 지표가 이렇게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일렉트리 필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플하게 일렉트리 필드랑 이제 델타 파워 이제 한 표의 그림을 표현을 한 거고요 어 요게 TACS 조건 SHAME 조건인데 어 두 조건 간에 이런 분포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요걸 보여주는 이유가 저기서 이 결과 C부터 E 그리고 H부터 J까지 해서 뭐 요런 분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포 차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해주진 않았고 어 여기서는 어쨌든 이 성능을 예측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요 미스매치 그리고 스팟셔 코렐레이션 그리고 일렉트리 필드 이렇게 세 개의 지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SHAME 대비 TACS 조건 간의 이런 차이 알파 대역 차이를 가지고 베이스라인의 차이 네 이 차이를 가지고 이 TACS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에 향상이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이 리그레이션을 돌렸다고 합니다 어 따로 이제 뭐 본문의 표나 이런 건 없었고요 어 요것들을 봤을 때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성능을 예측했을 때 어 유의미하게 한 74% 가량 이런 성능을 예측을 할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지표들을 했을 때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뭐 TACS랑 SHAME 조건 간의 이제 디퍼런스도 넣어줬다 라고 하는데 어 그렇다 보면은 이제 베이스라인 만으로는 이제 예측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논문에서도 어 따로 이런 SHAME 과 TACS 조건 간의 이제 차이나 그룹 간의 차이를 제외를 하고 어 미스매치 스페셜 코렉션 그리고 일렉트리 필드 그 3개의 지표들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그레이션을 해 봤을 때 어 이런 TACS의 효과를 이제 예측을 하는 정도가 이제 유의미하게 87% 가량 예측이 가능했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했는데 어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이 앞서 말씀드린 그 87% 그 정도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리그레이션에 대한 결과가 어 너무 높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기존에 있었던 방법 어 말고 그냥 단순한 리그레이션 말고 이 리브 원아웃 크로스 빌리데이션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 추가적으로 이 성능적인 예측 그러니까 리그레이션을 다시 해봤다 라고 하는데요 어 그렇게 해봤을 때에도 여전히 어 절반 이상의 이런 TACS의 효과 여부를 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어 그리고 여기에서 본문에서 언급하게 이 TACS 조건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좀 아웃라이어로 보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대비 이런 주파스 파워의 변화가 폭이 좀 많이 큰 두 명의 피험자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이런 예측이 가능했고 이 두 명 또한 이렇게 뭐 점으로 따로 이렇게 찍힌 이런 피험자 또한 이제 아 요 피험자 네 이렇게 좀 변수가 좀 커보이는 이 피험자 또한 여전히 잘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예측을 했다 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 두 명의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있어서 이 두 명의 피험자를 제외하고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두 명의 피험자를 한번 예측해봐라 라고 했을 때에도 이 두 명의 피험자가 다른 피험자들 대비 보다 좀 더 높은 이런 알파 대역의 주파스 파워 향상을 가질 것이라고 이제 모델을 예측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이제 나 언급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제가 앞서 메서드 적인 측면을 할 이제 언급을 드릴 때 이 두 번째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실험 그러니까 19명 데이터에 대한 결과 인데요 어 기존의 이런 tcs의 효과에 대한 뭐 이런게 좀 레플리케이션 좀 잘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분석을 했을 때 어 여전히 마찬가지로 앞선 결과 마찬가지로 tcs 조건에서 쉼 조건 대비 유의미한 이런 알파 대역의 주파스 파워 향상이 확인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한 가지 더 이제 좀 예측을 해보고자 했는데 어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피험자가 쉼도 찍고 tcs 조건도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면은 기존의 이 미스매치 스파셜 코렉션 일렉트리 필드 이런 지표들을 기반으로 뭔가를 예측을 할 때 어 그러면은 쉼 조건 대비 tcs 조건을 맞았을 때 어 이런 디퍼런스 그러니까 쉼 조건보다 tcs 조건에서 얼마나 더 향상을 했을까도 예측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게 요 왼쪽 그림에 있는 d 그림 d 에 있는 결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측 그 리그레이션을 해봤을 때 이제 63% 가량을 유의미하게 이런 이 성능적인 예측이 가능했다 라고 언급을 하며 이제 너무 이 논문의 이제 결과 프로파트는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세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피안 아카이브 소 어 사이처리티 앤 클리니컬 뉴로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으로 어 해당 저널은 이제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5 q1에 레이팅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논문은 제가 그 자극을 인가하는 컨셉이 조금 신기해서 들고 온 건데요 어 인트로 파트를 조금 긴데 그래도 노력해서 짧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서 이제 이 논문의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근육통 증후군 fms 라고 하는 이 만성통증과 함께 인지기능 장애 특히 이런 주의력 결핍을 이제 동반을 하는 요 이 섬유근육통 증후군은 어 통증 처리와 인지기능 간의 이런 이 브레인 소스 에 이제 그 투자 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요런게 이제 사용되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혼자 혼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 좀 장애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현재 최근 연구들은 이런 fms 의 통증 처리와 인지적인 어 이런 차이를 설명을 하는 바이오 마커를 조금 찾고자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 fmri 관련 좀 연구들을 봤을 때는 좀 특정 내용역에 어 비정상적인 활성화를 좀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고 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 뭐 콜텍스에서 이 세타 대역의 향상이 정상인 대비 향상 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어 치료를 하기 위해 최근 뭐 tms 뭐 tdcs 같은 것들을 좀 적용을 해서 전두엽이나 아니면은 좀 모터 콜텍스 센서리 모터 콜텍스 영역에 좀 어 비정상적인 브레인 액티비티를 좀 조절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 이 효과는 좀 연구들마다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이고 어 tms를 기반으로 이런 동일하게 이지의 활동을 좀 조절을 해보려고 하는 연구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아직 없는 수준 이라고 좀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tms 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교류 전류를 사용해서 브레인의 특정 뭐 뭐 프리퀀시 대역을 좀 모듈레이션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어떤 이런 통증적인 그리고 혹은 좀 인지적인 기능에 좀 완화 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tss 로 선택을 해서 이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 라고 합니다 예 우선 실험 은 여기서는 총 에 요 피험이 실험도 좀 특이하게 두 개의 실험을 좀 진행을 했는데 어 우선 첫번째로 15명의 피험자 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이 피험자들은 환자 대상 그러니까 fms 피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어이 2 21명의 피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 컨트롤 그러니까 건강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따로 이제 동일한 시퀀스로 쭉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제 동일한 이렇게 가 정상인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뒤에 메소드 설명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어 실험 프로토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5분 인가를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중간에 데이터를 찍을 때마다 뭐 썰베이 를 쭉 진행을 하는데 뭐 vs 비주얼 아날리스케일 그리고 뭐 sf sf 36 뭐 bdi2 이런 bsi 우울 뭐 인지 이런 관련된 설문으로 쭉 진행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여기서 이 데이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뭐 어떤 결과를 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 드릴 것 같구요 어 뇌파의 변화에 대해서만 조금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t h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 hs 조건 그리고 t rns 조건 이 t rns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0 헤르츠까지 랜덤하게 자극이 들어갔구요 어 자극 몽타주는 인디비주얼하게 양극 전극을 부착하고 그리고 음극 전극은 마스토이드로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극 세기는 1미리 그리고 자극 프리퀀씨는 4 헤르츠 혹은 30 헤르츠 그리고 자극 시간은 30분을 인가를 했구요 어 요 그림에서 보시는데 이 거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총 10번의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어 첫 번째로 어 t hs 조건 5회 쭉 맞고 그리고 뭐 4주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다시 어 2주 동안 어 rns 조건을 받는 요런 식으로 좀 한 피험자가 2개 자극 조건을 인가를 받는 큰 조건으로 실험들이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피험자 헬스 컨트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극 몽타주를 어떻게 인디비주얼하게 인가를 했는지 설명 드릴 건데요 이게 정상인 대비 세타 혹은 이제 베타 대역에서 좀 비정상적인 이런 활성화가 나타난다는게 이 fms 라는 질환의 좀 특성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어 이 논문에서는 각 환자 개인마다 어 정상인 그러니까 21명의 이제 데이터들 이랑 이 환자 한 명의 데이터를 비교해 가지고 가장 많은 주파수 파워 차이가 나타나는 뇌 영역 플러스 가장 많은 주파수 파워 차이가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을 찾아냅니다 한 피험자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피험자는 센서리 모터 코르텍스 왼쪽 센서리 모터 코르텍스 영역에서 4 헤르츠 그러니까 세타 대역에서 가장 큰 주파수 파워의 차이가 나타나면은 이 피험자는 어 왼쪽 센서리 모터 코르텍스에 자극을 인가하되 자극 주파수는 베타 대역으로 30 헤르츠의 자극을 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타에서 가장 차이는 많이 났는데 세타 대역으로 자극 주는게 아니라 베타 대역으로 자극을 인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환자들의 특성이 정상인 대비 더 액티비티 된 뇌 활동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른 뇌 브레인 그 주파수 밴드에 자극을 인가해서 세타 대역에 액티비티가 몰려있는 것을 베타 대역으로 돌려보자 라는 컨셉입니다 이 연구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 세타에서 액티비티가 과하니 이거를 THS로 베타 대역의 액티비티를 좀 북돋아 주면 세타에 좀 쏠릴 이런 브레인 리소스가 베타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자연히 이런 과하게 활성화된 세타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감소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떤 정상인가 조금 더 심텀적으로 좀 유사해지지 않을까 좀 치료 완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컨셉이 이 논문의 자극 컨셉입니다 네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파수 대역이 아닌 그 외의 주파수를 로 자극을 인가하는 컨셉이 이 논문의 컨셉이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레싱 스테이트 오븐 데이터를 가지고 32채널로 측정을 하고 어 심플합니다 밴드 패스 필터링 걸어주고 이제 2초 간격을 에폭해 준 다음에 이제 FFT 걸어가지고 주파수 분석을 해서 뭐 네파 패턴의 변화를 확인을 하는 어 그런 연구였습니다 네 이 아래의 결과는 이 각 그룹별 그러니까 자극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각 요 지금 보시면은 뭐 TACS, RNS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만 구분을 하고 이 자극 그룹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극 순서는 한 번에 뭉개서 표현이 된 그림이고요 어 여기에 따른 이런 로우 알파 대역에 대한 주파수 파워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뭐 다른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결과는 따로 언급 그러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따로 이렇게 표로 표시가 안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어 이걸 봤을 때 이제 로우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 에리아 양측 모터 에리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T1 시점 그러니까 약 5회 가량의 이런 실험이 진행 자극이 들어간 이유 TRNS 시점 대비 어 TACS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뭐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증가가 있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 TACS 조건에 대해서만 이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 어 TACS 조건에서만 유의미하게 이 감소를 했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어 통증 TACS가 어 통증 조절을 뭐 할 수 있고 어 그리고 본인들의 가설대로 어 뭐 베타 뭐 세타 대역을 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었던 거를 서프레이션 시키고 어 다른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어 우리가 의도했던 거는 베타 TACS 조건을 이제 인가를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건데 이 베타 TACS를 인가를 했을 때 어 본인들의 의도대로 베타가 아니라 이 로우 알파 대역에서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어 그래도 따로 이 세타 대역은 뭐 조절을 해서 뭐 다른 주파수 대역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조절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좀 아쉬웠던 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은 이 논문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좀 드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에서 좀 이 결과를 정리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어 이 논문에서 뭐 신경 해부학적 그리고 신경 생리학적 뭐 개인차가 뭐 TACS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국은 결론을 내렸었는데 본문에서 어 어떤 신경 해부학적인 차이가 TACS 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극 조건에 따른 이런 일렉트릭 필드의 좀 차이가 확인이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논문에서는 오히려 차이가 없었다고 나타나 그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다만 이 연구에서는 뭐 신경 해부학적인 뭐 차이가 뭐 TACS 효과를 TACS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 근거로 어 일부 한 명의 피험자에서 어떤 피험자들에게서 이 행동적인 변화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피험자가 어 이런 TACS에 의한 성능 변화 또한 가장 크다라는 것만을 근거로 어 이런 뉴로아나토미컬한 개인차가 TACS 효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좀 언급을 어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서 어 요것만 가지고 이런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뉴로아나토미컬한 이런 일렉트릭 필드의 형성과 같은 이런 게 이 TACS 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좀 주장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어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는 이건 논문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어 제가 좀 아쉬웠던 건데 저한테 좀 아쉬웠던 점인데 어 수행된 분석들이 정말 많고 여기에서 제시해주는 백그라운드들이 좀 정말 어 활용하기 좋은 뉴로사이언스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은 좀 리그레이션 모델에 대한 이쪽에서 보는 관점이라든가 어 좀 되게 찬찬히 들여다볼 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는데 어 그리고 분석된 결과도 정말 많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좀 결과들이 보충자료에 넣어놔서 제가 이 저널 미팅을 준비를 하면서 어 이것들을 모두 다 꺼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영상 자체 길이를 도저히 한 시간 안으로 끊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외를 하고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어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진짜 이 논문 한 편만 두고 백그라운드부터 어 이 논문의 서플리멘터리 보충자료에 있는 결과들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플로우대로 아이어 그 결과는 이랬고 이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했고 어 이런 분석을 함에 있어서 뭐 어떤 기법을 사용을 했고 뭐 이런 것들까지 정말 좀 제대로 차근차근 좀 긴 시간이 들더라도 정리를 해 볼 수 있는 어 가치가 그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좀 시도를 해 볼 만한 어 가치가 있는 논문으로 좀 해석 보여서 이거는 제가 좀 이게 저한테 이걸 좀 제한된 시간 안에 이것들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저의 능력적인 부분에 조금 아쉬웠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 연구에 대해서는 이 세터 프리퀸시 파워에 대한 좀 의문점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결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들었는데 어 이 뇌파 정리 우선 뇌파에 대한 결과를 정리함에 있어서 자극 주파수마다의 결과를 따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뭐 베타 TACS 를 줬는데 뭐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땠고 세타 TACS 를 받은 그룹들은 어땠고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두 번째로 이 논문에서는 결국 뭐 베타 TACS 를 맞췄을 때 이 뭐 세타 프리퀸시 파워가 뭐 감소를 했고 대신 뭐 로우 알파 파워가 뭐 TRN 스텝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어 세타 TACS 아 세타 파워가 정말 자극 TACS 이후 유의미하게 감소했는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일도 없고 결과에 대한 그림도 없고 보충 자료도 없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좀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TACS 그러니까 알파 로우 알파 대역에서 파워의 이런 유의미한 증가가 그러면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세타 TACS의 감소랑 과연 상관관계가 있는지 에 대한 결과까지 제시를 해줬어야 이 본인들의 주장을 좀 어 빈틈없이 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본인들의 주장을 함에 있어서 약간 최소한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뇌파 관련된 결과들에 대한 좀 부족이 좀 심하게 다가왔다 그러니까 뇌파 결과가 좀 부실하 정말 많이 좀 부실했다 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